자 우리가 원의 넓이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적이 있죠 뭐라고 배웠냐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.14 하면 그게 원의 넓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즉 지름 곱하기 3.14 하면 그걸 둘레라고 배웠거든요 반지름을 이제 기호 r 로 표시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지름은 반지름의 2배니까 e r 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주 원주 l 은요 자 지름 곱하기 3.14 는 이제 파이를 씁니다 원주율은 파이라는 기호로 바꿨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3.14 는요 3.14 1592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숫자예요 근데 이 숫자가 규칙이 없습니다 계속 뒤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끊어 가지고 3.14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이가 3.14 라는 숫자로 바꿔 쓸 일은 없습니다 대략 3 보다 조금 더 큰 숫자 정도 로만 알고 계시면 되요 이 파이라는 기호 쓰고 읽을 줄 아셔야 되요 그러면 지름이 2 r 이고 원주율이 파이니까요 2 r 곱하기 파이 하면 이게 원주가 됩니다 근데 요거를 순서로 그냥 2 파이 r 이렇게 쓰구요 그 다음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.14 가 넓이였죠 반지름이 r 이구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.14 대신에 파이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걸 줄여서 쓰면은 파이 r 제곱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쓰시면 되요 반지름 길이가 10인 원이니까요 원의 둘레는요 반지름 길이가 10이죠 그러면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10 을 써주면 되죠 요렇게 곱했을 때 사실 그게 지름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20 파이 라고 쓰시면 됩니다 원의 넓이는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10의 제곱인거죠 그래서 100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둘레는요 반지름이 3이죠 자 그러면 원의 둘레는 2 파이 r 입니다 반지름이 3 이니까요 그쵸 여기다 바로 집어넣으면 6 파이가 되는거죠 간단해요 지름은 6이고 원지율이 파이니까요 지름 곱하기 파이 하면 6 파이 이렇게 되는건데 이제 앞으로는 2 파이 r 이라는 이 식에다가 좀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넓이는요 파이 r 제곱이죠 r이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역시 3 3은 9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의 둘레인데요 이 반원의 둘레는요 보시면 둘레가 중요합니다 자 요게 끝이 아니죠 여기도 있어요 자 일단 이 동그란 부분은 자 지름 곱하기 지름 곱하기 파이 근데 반원이니까 거기다 2분의 1 하면 되죠 이게 둥그란 부분이에요 더하기 여기 밑에 부분 여기 아래 직선은 10이죠 더하기 10 이라고 써주셔야 되요 계산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약분해서 5가 되구요 그래서 5 파이 더하기 10 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넓이는요 반지름이 5니까요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 그러면 25 파이가 되는데 반원이니까 25 파이를 어떻게 해요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고 둘레는 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를 빼면 되니까요 큰 넓이는 반지름이 5니까요 25 파이에서 작은 넓이 2 2 4 파이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21 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둘레는요 여러분 둘레는 지금 보면 이것도 더해야 되고 이것도 더해야 되고 둘레를 다 더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큰 원은 요렇게 하면 반지름이 오니까요 2 파이 r 이죠 반지름이 여기다 r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10 파이가 됩니다 작은 거는요 2 파이 r 이 여기 이번에는 2를 집어넣으니까 4 파이가 되죠 둘레는 10 파이 하고 4 파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길이를 다 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4 파이가 되겠습니다 넓이랑 둘레를 취급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깥쪽에 색칠이 칠해져 있으니까 넓이를 구하려면은 큰 거에서 큰 거 구해 가지고 작은 거 빼면 되죠 큰 거는 반지름이 6이니까 6이니까 6의 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그쵸 36 파이 큰 게 작은 거는 반지름이 3이니까 9 파이가 되겠죠 3 파이에서 9 파이 빼면은요 27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요 요것도 더 해야 되고 이것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큰 둘레는 여기 6이니까 12 12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작은 둘레는요 요거는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이 6이죠 그래서 6 파이가 되는 거죠 둘레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 파이가 되겠습니다 18 파이 둘레는 센치미터 그 다음에 넓이는 제곱센치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suo 뱀어는 이제 5.5 라이터에 가나가는 Title000 mol의 범이라고 지금 우리가 돈 여기서 입can conversations